유선 인터넷 접속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복구 작업이 약 5시간 소요되었지만 통신사들은 업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검토하고 배상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어제 오후 5시경, 여러 지역에서 유선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접속 장애는 밤 10시쯤에 해결되었으나 통신사들은 여전히 문제가 계속되면 무선 AP의 전원을 껐다가 켜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애는 두 개 특정 제조사의 장비를 사용하는 고객들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장비들은 통신사의 유선 인터넷을 무선 장비와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데 보안 설정 업데이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인터넷 연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관련 당국과 업계는 현재 피해 규모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배상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SK 브로드밴드는 이번 장애로 피해를 본 사용자들에게 하루 요금 면제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는 사용자 과실이 없는 상황으로 약관에 따라 요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KT는 인터넷망 자체의 문제는 없었다고 보고하며 장애 원인을 확인한 후 배상 방안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LG유플러스는 일부 고객이 접속 장애를 겪었으나 개인이 설치한 장비와 관련된 문제로 배상 대상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시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